둘, 셋, 박찬! 안녕하세요! 박찬수입니다! DROP THE BE! 리듬 하이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즐기는 리듬 게임 리듬 하이브의 사전 등록이 열렸습니다. 저희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정말 정말 기쁩니다. 저희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주도 하고 카드도 모으고 그리고 함께 즐기기까지 신나게 즐겨주세요.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게임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리듬 하이브에서 만나요! 모두가 함께 연주하는 리듬 게임! 리듬 하이브! 지금! 살아주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박찬수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